우와 테이퍼볼이다 우와 이거 엄청 유명한 건데 와 갖고 싶다 인마 나 저거 사주면 안 돼? 그게 뭔데? 이거 테이프 요즘 유행인데 뭐가 또 유행이야 또? 아우 지겨 아 인기 좋은데 하나만 사 우와 근데 이게 한 10개 정도 사야 되는 건데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또 10개씩 필요해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하고 또 다른 색깔하고 해야 돼 아우 10개는 무슨 뭘 10개씩 사 2개씩 사 그러면 너랑 미용이랑 2개씩 4개 됐지? 끝 아우 지겨 네 계산해 주세요 네 어허허허허허허 짜잔 테이퍼볼 우와 이게 그 테이퍼볼? 응 근데 4개밖에 못 샀어 그러면 이 4개를 한번 합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용돈으로 사서 또 합쳐서 하면 되겠다 음 그래 그럼 일단 돌려보자 그만 재밌겠다 신기하다 자 잘봐 재밌겠다 먼저 이 조그만 공이 있잖아요 이걸로 시작할게요 이 화살표를 뜯어주면 오! 이제 시작할 수 있어 여기서 이 찐득이를 시점으로 동글동글 말아줍니다 이제 계속 돌려주면 돼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우와 코딱지다 코딱지 아니야 쭉쭉 늘어나죠 엄청 재밌어 막 고수 고수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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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에만 조금 오래 걸리고 나중에는 되게 빨리빨리 될 것 같아 우와 재미락 깨끗깨 진짜 잘 늘어난다 우와 엄청 재밌어 쭉쭉 늘어나 우와 고무야 고무고무 우와 보는 것도 재미락 깨끗깨 해볼래? 해봐 해봐 어떡해 이렇게 하는 거야 깨끗깨 우와 진짜 재미락 깨끗깨 나 좀 잘하지 어 오 쭉쭉 늘어나 우와 이거 스트레스 풀린다 깨끗깨 이거 둘이 같이 하면 더 빨리 돼 어떡해 내가 쭉 늘릴 테니까 너는 굴리기만 해 알겠어 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잡아당기면 너가 이렇게 굴리면 돼 오 좋았어 깨끗깨 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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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진짜 빨리 된다 이렇게 하면 거의 5분이면 해 우와 그럴 것 같아 깨끗깨 내가 굴려 볼게 오오 이렇게 오오 엄청 빠르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진짜 잘 된다 깨끗깨 아 지금 3개짼데 4개까지 다 해야 되고 또 10개 정도 해야 되는데 언제 다 하냐 이거 와 진짜 오래 걸려 누워서 하면 더 편하려나 해볼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면 팔이 아프니까 나 만세를 하고 안 보고 해볼게요 저거 안 보고 할 수 있는 고수니까 킥킥킥 오비킥 이러면 팔이 안 아프지 어때 잘 되나 어때 나 누워서도 잘하지 고수 지겨워 애들 오면 한 롤씩 시키면 되겠다 여보세요 설아야 뭐해 아 알겠어 내일 학교에서 봐 설아게도 실패해 그러면 오오 미친 박세인 쟤명도 눈치 없네 뭐 하냐 박세인 시켜야겠다 나 엄청 재밌는 거 하고 있었는데 엄청 재밌는 거 뭔데 빨리 말해 아 아니야 나만 할거야 넌 안돼 야 너 빨리 말 못해 너 혼자만 알지 말라고 아 알았어 나만 할려고 그랬는데 짠 요즘 유행하는 테이프볼 요즘 유행하는 재밌는 테이프볼이잖아 이거 얼마나 재밌냐면 이렇게 돌리면 오 오 오 재밌다 재밌다 쭉쭉 늘어가지 오 와 재밌어 오 스트레스 풀려 내놔 아 뭐야 너 땜에 끊어줬잖아 다시 붙이면 되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 왜 안 붙어 아 내 성격 망했잖아 오 맞아 월 잘한다 어때 내가 좀 잘하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오 쉽네 쉬워 오 박세인 재밌어 한다 잘 됐다 박세인 시켜야지 이거 재밌잖아 야 너 그거 그렇게 재밌냐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나도 한 번만 해보자 재밌어 보이네 나도 하고 싶어지네 넌 저리가 내가 다 할 거야 아 재밌다 와 누가 보면 자기 건 줄 아 재밌다 뭔가 충독적이야 멈출 수가 없어 아 재밌잖아 아 약간 아무 생각 없어지는 이 단순노동 그래 너는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 밖에 안하니까 아예 생각을 안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다 뭐라고? 야 너 말 다 했어 왜? 하 열받을 때 이거 열심히 해야지 하 진짜 오오오오 힐링돼 좋았어 막스앤이 저거 다 만들고 있다 이 속도라면 금방 만들겠는데? 하하하하 금방 하잖아 야 오백해 이거 다 했다 다른 색깔 없어? 자 여기 용돈 모아서 썼어 그래 잘했다 이 색깔로 해 이 색깔 싫어 내 마음이야 나도 한번만 해보자고 저리가 하하 정말 해보지도 못하게 하네 주황색 하하 오렌지 같잖아 하하 열심히 한다 하하 다 했다 10개 다 만들었다 와 10개 다 한거야? 대박 내가 진짜 힘들게 해서 겨우 다 했어 하하 와 진짜 나도 한번도 못하게 하더니 진짜 고생했다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뿌 뿌 양 갈래? 그래 내가 왔다 해 어 이거 뭐야 어 그 요즘 유행하는 테이프 볼? 이건 내가 만들었어 원래 내껀데 얘가 다 했어 와 세발이다 세발 한번 보자 와 이거 몇 개나 한거야? 그거 한 10개? 10개나? 와 진짜 이거 10시간 걸렸겠다 엣 10시간 걸렸어 진짜 우와 근데 내가 1시간만 빌려주면 안돼? 빌려주라고? 왜? 피아노 학원에 이거 있다고 잘난척하는 애가 있는데 콜 눌러주고 싶었어 뿌 콜을 눌러? 안돼 양 갈래 빌려주는 거 절대 안돼 진짜야 바로 갖다 줄게 피아노 학원 끝나고 바로 갖다 줄게 헷 근데 누가 이거 있다고 되게 잘난척하나봐 응 막 이거 9개 했다고 잘난척해가지고 눈골 시려서 진짜 내가 10개 했다고 코를 눌러주고 싶어서 헷 그래 대신 금방 가져와 진짜 고마워 헷 양 갈래 빌려주는 거 불길한데 금방 갔다 올게 금방 금방 갔다 온다 헷 괜찮아 1시간 뒤에 온대잖아 너 너무 열심히 했어 좀만 쉬워 재올때까지 양 갈래 찜찜한데 나는 나는 양 갈래 나는 테이프 볼 있지 나는 나는 양 갈래 테이프 볼 10개나 있지 헷 죽었어 테이프 볼 9개 내가 자랑하러 간다 헷 헷 헷 그네다 자리 비었다 그러면 타야지 너 여기 타 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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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네 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네 저 빼고 먹지 마세요 안돼요 헷 헷 과자 파티라니야 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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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뿌 왔다 갈래 누나 이제 자르는 거 할 거야 양갈래 왔어? 자 이제 줘 자르게 음 음 그게 이르브리스 뭐? 허허허허 내가 말했지 양갈래한테 치운 거 아니라고 어어 어쩔 거야 어쩔 거야 미안 진짜 안 잃어버리려고 했는데 놀아 놀다가 너 빨리 찾아와 안 찾아올 거면 다시 만들어 와 힝 했지 우와 진짜 어떡하냐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양갈래 같이 가줄까 힝 미안해서 됐다 했 내가 혼자 찾아오거나 만들어 오거나 한다 좀만 기다려라 해 진짜 내가 10시간동안 만든 건데 나는 나는 양갈래 태의 품을 찾는 걸 꿈꾸지 나는 나는 양갈래 태의 품을 제발 제발 나타나 하나님 제발 찾게 해주세요 테이프볼 어? 저건 테이프볼 아니야? 저거 테이프볼이다 헤헷 어 어 맞아 테이프볼 테이프볼 찾았다 헤헷 누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나 보다 헤헷 헤헷 얘들아 내가 다시 찾아온다 힛힛힛 케이프볼 와 진짜 다행이다 너 그거 잃어버렸으면 10시간동안 만들었어야 했어 우와 이제 진짜 뜯어보는 거야? 어어 이제 칼로 잘라보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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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MR이니까 다들 쉿 쉿 오 오 오 우와 쉿 대박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